긴급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고쿠아사에 매우 얕구요 지진의 규모는 2.2입니다 4월 24일 오전 5시 39분에 구마모토에서 결국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걱정했던 구마모토에서 결국 지진이 났구요 최근에 사쿠라지마에서 이틀 전에 올해 들어서 60번째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이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가 되지만 대만의 이곳 파렌 이란에서 시작된 4월 7일 4,5번 계속 지진이 있었죠 그러면서 일본의 요나쿠니 그러면서 이틀 만 류쿠아일랜드 낮에 도까라에서 600,700번 났죠 그러나서 이제 또 어제 그 큐슈 가고시마 현의 다네가시마 근혜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4월 7일부터 계속해서 지진이 큐슈 그마모토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큐슈 그마모토에 도착을 한 겁니다 4월 24일날 4월 7일날 출발했죠 대만에서 대만 파렌에서 4월 7일날 출발해 가지고 결국 이제 4월 24일 도착을 한 겁니다 길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결국 구마모토에 지진이 도착을 했고 기존의 구마모토의 지진 양상을 보면은 이제 구마모토에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발생할 거 예상이 됩니다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2016년도죠 2016년도에 먼저 그 캄차카반도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페토르 파블러스크 캄차스키에서 7.0의 강진이 1월 30일날 났고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 재팬의 구마모토에서 4월 14일날 그 다음에 4월 16일날 7.0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월 16일날 같은 에카도리에서 7.8의 강진이 있었죠 이렇게 아 이제 재팬의 그 안 좋은 그런 저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4월 2016년입니다 지금 이 구마모토의 지진을 예상을 하면은 기존에 이제 그 과거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구마모토 현에서 군발 지진 에너지가 비슷한 크지 않은 여러 번의 지진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도 고쿠아사히죠 진원의 깊이가 고쿠아사히입니다 역시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고쿠아사히 얕을 천자입니다 매우 얕은 규모의 고쿠아사히의 진원에 깊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미세 지진 2.2 정도의 이런 미세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가 아 그러다가 지금 나가노는 18차까지 갔죠 그리고 그 독가라 같은 경우는 600번이 넘었고요 군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다가 과거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글쎄요 10번 정도 그 이하에서 그 많은 군발 지진 이후에 대지진 날 것 같은 지금 최근에 상황 봤을 때 최근 상황 최근에 대지진이 왔을 때는 10번 이하의 지진이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대지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큐슈 가고시마현 구마모토에서 4월 24일 오전 5시 39분경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구멍이 2.2고요 전원의 깊이는 고쿠아사히 매우 얕습니다 구마모토의 인구니 인구가 대략 작년 기준 데이터를 봤을 때 173만명 정도 되십니다 173만명이 한꺼번에 다 대피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로 지금 이동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고 지금 또 지금같이 팬덤일기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로 나가기도 좀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잠시 구마모토에 계시는 일본인 분들은 잠시 일본을 좀 떠나 계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